도내 기초의원들이 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기동 전주시 의원과 가족이 절반 이상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음에도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18차례에 걸쳐 7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부적정한 계약을 전주시와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올초 전주 MBC 취재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도 배우자 업체를 통해 익산시와 10여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에 재차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초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 이기동 의원에게는 적격, 소병직 의원에게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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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